자, 일단 제잠부터 받으시고. 좋은데 가자니까. 웬 주먹? 에이, 뭐 술이야. 아무 데서나 마셔도 되죠. 아껴두십쇼. 멀리 가시려면 노잣 돈도 두둑해야 될 텐데. 고맙습니다, 군대감. 군대감이야말로 제가 본... 진짜 사내중의 사내입니다. 별 흰소리를 다 듣겠군. 마시게. 그래서 말인데, 우리... 의형제 맺을까요? 에이, 더럽겠지, 저... 뭐? 의형제? 아니... 제가... 우리 군대감을 잘못 봤더라고요. 얼굴이 기생오리비 같으니까 내가 이게 진짜 사내중 몰랐지. 이봐. 좀 떨어져 앉게. 자네 자리로 가. 몇 살이시죠? 누가 형이고 아훈진이고 알아낼 거 아니야. 호패 좀 봅시다, 호패. 호패 어디 있습니까? 호패. 호, 호패 좀 내놔. 이게, 이게 어딜 만져. 아, 맞다. 우리 여지도 껴주죠. 걔가 사실 엄청 상남자거든요. 삼형제, 삼형제 이거 딱 좋다. 까짓건 내가 우리 군대감 마통시켜드릴게. 자, 우리 한잔합시다. 자, 자. 우리 그냥 예이. 예이. 아, 그러고 보니 우리 막내 여지는... 자...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